안녕하십니까. 한국와콤 공주 중의 상상입니다. 제가 오늘 숟갈 준비해 드릴 제품은 한국와콤이 준비한 파랑 신제품 7종의 상상입니다. 먼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크리에이티브 프로 제품입니다. 와콤이 야심차게 준비한 OS가 비전한 모바일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인 신티 컴패니언입니다. 신티 컴패니언 모델은 윈도우 8 모델이 탑재된 신티 컴패니언과 안드로이드 베이스인 신티 컴패니언 탑재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콤이 새롭게 준비한 벤보 패드에서 컨슈머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벤보 패드 제품입니다. 벤보 패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마우스를 대신해서 터진 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보 패드의 경우 펜이 같이 디지털 스타일러스 패드로 간단한 손보시나 메모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